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번호판이 생겼다.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헌 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는 2017년 하늘색 친환경차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이다. 번호판의 문자와 숫자는 차량 종류와 용도를 설명한다. 번호판 색상이 차량 용도를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하얀색 번호판은 일반 차량을 의미한다. 택시를 탈 때 많이 봤던 노란색 번호판은 사업용 차량이다. 이 밖에 건설기계용 차량은 주황색 외교 차량은 진한 파란색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차량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나눴지만 8천만 원 이상 전기 법인차처럼 색상이 겹칠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색상별로 우선순위를 마련했다. 먼저 8천만 원 이상 법인 전기차는 하늘색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 택시도 하늘색이 아닌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친환경 차를 나타내는 것보다 차량 용도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수입 승용차 3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전체 판매 대수 25,263대 가운데 법인 구매는 9,179대로 28.4%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차 전체 판매는 전월보다 55.6% 추위에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지만 법인 구매 비율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가 브랜드 판매 부진이 연두색 번호판 제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법인 차들은 공공연하게 사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주말 휴일의 사용이 힘들어지고 근무자 외 법인 가족 대리 사용 등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꼼수도 등장했다. 고가 법인차의 가격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계약서로 계약하거나 신차를 구매한 후 곧바로 중고차를 등록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여러 꼼수가 성행하면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아직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꼼수 판매를 막기 위해 불안리한 점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및 거리를 찾고 싶습니다. 및 거리를 찾고 싶습니다. 및 거리를 찾고 싶습니다. 大家好 잘 알고 있습니다. 및 거리를 찾기가 아픈 관리한 거깐? 및 거리를 찾고 싶다. 인사하고 공연수증권을 잡고 싶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들과 발포에 참여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